안녕하세요. 윤성정입니다. 이번 시간하고요. 다음 주까지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냐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최저임금제 얘기가 한참 뜨거웠었죠.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제 가지고 좀 말들이 많은데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요. 실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찬성하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경제기사 읽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상당히 좀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해는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드러나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가 더 어렵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쉬운데 다음 주는 좀 되게 더 어려워요. 내용이. 자 그러면 일단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그냥 노동시장을 가만히 놔둬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노동시장에 관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요 수평축에 있는 요 변수는 요거는 노동양이에요. 레이버 영어로 레이버죠. 그 약자을 따서 N 이게 노동 공급량 노동 수요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웨이지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에 대한 약자로 요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우하향하는 요 곡선이요. 요게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요게 LD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거 레이버 디멘드예요. 그래서 노동을 수요하는 측이 어떤 측이에요. 요기 기업이죠. 기업. 그죠. 기업이 노동을 사고 수요하고. 요게 LS니까 요거는 레이버 서플라이죠. 그래서 노동 공급이니까 요거는 가게.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느 쪽이에요. 요 LS 요게 노동자예요. 요게 노동자의 곡선이고 요게 기업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균형에서 임금이니까 시장에서 균형임금이다. 그래서 시장균형임금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균형노동양이 되겠죠. 균형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봐봐 정확하게 딱 수요와 공급에서 맞다는 여기에서 형성된 임금과 그 다음에 노동량이 이 사회에 가장 적당한 노동량과 임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껴들지 마. 정부는 여기에 간섭하지 마. 라는 겁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후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요 삼각형 면적이 사회의 총 후생이라고 합니다. 총 만족이야. 사회가 총 만족스럽다. 이만큼. 자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자 그래가지고 요거 다시. 요게 지금 노동자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게 요게 기업 곡선. 고용자. 요건 고용자라고 하네요. 고용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야 이거 시장균형임금이 너무 낮잖아.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최저 상한 임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최저 하한 임금을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 노동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게 고용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고용하려는 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노동을 공급하려는 노동자들은 이만큼이나 많죠. 그러면 요만큼과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동이 지금 초과적으로 공급이 된 거 아닙니까. 이만큼. 그죠. 일하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걸 실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업. 실업이 별거예요.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고용을 하려는 사람은 적은 거. 그걸 실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정부가 껴들어가지고 요렇게 최저 임금을 정해놓으면 원래 균형량이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균형량이 여기였는데 실업이 발생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정부 너희들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더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만큼 일자리가 여기에서 이만큼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너희들이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건 보호하는 게 아니야. 되려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호하려는 취약계층. 특히 취약계층이 더 최저임금에서 타격을 많이 입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만약에 임금이 높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의해서 보호를 안 받아도 그만큼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호하려는 취약계층. 이 시간당 임금이 낮은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더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야. 라고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지저분하죠? 지우고. 자, 그래서 사회 전체의 노동량이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도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생산량 만든다? 많이 만들수록 좋은 나라라고 했죠. GDP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했더니 괜히 실업이 생겨가지고 GDP도 낮아져요. 생산량도 감소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암시장 임금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뭐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 요기 곡선이 요기 아까 노동자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요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은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작은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기꺼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악덕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주기가 아까우니까 이런 일하기 아쉬운 사람들한테 되려 시장 균형 임금보다 낮은 그런 암시장 임금을 주면서 고용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겁니다. 요게 요게 왜냐면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고용하려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 일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자 그래서 암시장 임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말씀드렸지만은 사회 후생이 감소해요. 왜? 생산량이 아까 사회 전체의 후생 만족감은 이 정도였는데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으면서 요게 A, B 요 삼각형 있죠. 요 정도의 후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하셨던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내용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전공 안 하신 분들도 요 내용을 보면 어 그래 그렇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야 너 저기 최저임금제 반대하냐 아니면 찬성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거의 102명 99명은 자기는 최저임금을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제학 공부하는 그 전공하는 학생들 그런 분들은 왜? 왜냐면 이 내용은 맹퀘 경제학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 내용은 다 읽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음 주에 배울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이론이 있죠. 그 내용은 맹퀘 경제학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 이론까지 아는데 공부를 좀 덜한 학생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많은 학생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시경제학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지 간에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이론을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뭘 봤냐면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이 왜 나왔는지 그거를 봤어요. 이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실업 발생하고요. 생산량 감소 거기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 이 두 개가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이 바라본 그 이론이에요.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왜 반대한다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정을 가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